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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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를 날라는데 오래를 내봤습니다. 맞죠? 잘 못 말했다 갖고 벽 중인 손에 있는 거 어? 깜깔을 날려야 돼? 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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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한공 순수는 창수는 생수랑 영광의 자수 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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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나요? 뿔찍기예요 뿔찍기 하나 11살을 걸릴 세상 세상 설마금 살았죠 삼초로서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공격력을 보이두고 있습니다 홍수 경남 김회의 김진호 실수 최선 정서 역무 경남 창원의 김종화 실수입니다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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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견디면 1등 할 수 있어 자 이제 제 정신을 차렸나요? 정서 고객님 양쪽 사업자에게 박수 앞이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객님들의 박수 손을 놓고 커다란 싸움을 줘드립니다. 상당히 피곤이 덮겠죠? 고객님. 아, 아빠라. 아이고. 2. 2. 2. 3. 3. 5. 5. 5. 5. 5. 5. 6. 5. 5. 6. 6. 6. 6. 6. 6. 6. 7. 7. 7. 7. 8. 9. 9. 9. 두 마리다가 비슷한 실무력을 가지고 있죠. 1번째로 한 번. 자아.. 아는 쪽에 경기에 주도쿨을 잡아 잡고 하지 말부터 하겠는데요. 106. 106. 106. 106. 106. 109. 106. 107. 저 106. 106. 109. 108. 그리고 아 아픈가 보다 아픈가 보다 춤이 빨리 찼네 전투력을 바르면 기어 정신이 정신이야 길 한 번으로 잡아냈습니다 옆머리 뒤를 보냈는 아 옆머리 좌석 옆머리 뒤를 보냈는 1개가 무비합니다 야야야야야 아우 무서워 이제 10년기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년기 10년기 어 괜찮아 어 어 어 기다렸나보다 잠깐 어이 아 아 놀래라 자동수 괜찮나 뵙겠습니다 어 어떻게 괜찮나 어 아 찔렸구나 옆에 아 잠깐 기절했었나보다 네 네